당신들 구독을 안 눌렀단 말이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의미에서 대파 좀 대파는 맛있네 아삭아삭하네 아 행사같지? 땡세가 봐 땡세가 봐 너무 귀여워 계속 운동도 예쁜 거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카카오지는 시간 오우, 진짜 귀여워. 아, 여보. 요거? 아, 하나 봐. 슬림 일자. 사이즈 작게 나오고. 이거는 부추컷인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들리긴 한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짧게 된 거예요. 어, 짧아요. 어, 짧아요. 슬림 일자. 전 입은 라인. 그러나.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해서. 아, 한참? 언니. 왜 이쁘신데? 네, 한참 제작. 아니, 이따. 다녀줄 거예요, 언니. 그쵸, 그쵸, 그쵸?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어머,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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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셨어. 사이즈 언니 반바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첫 번째 거예요. 쟤도. 사이즈 엄청. 이거 입어봐도 돼요? 어, 이거. 네, 차 trze. 근데 아이들 좀els이 달라. 여기 launch. 네, 음nier 뭐. 네, 카페빼은. 네. 근데 근데 어까도 Бскаяелен 그러니까. PUFTids Мы아 costing 다들 바 LT 삼슬이 어느 나라 Tibble 인기 요거 테디에요 안녕하세요 조명은 입었죠? 네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 해, 빨리 빨리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 해 영상 찍고 있는데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서세요 아, 이거 니꺼야 그래요? 그럼 뭐야, 언니 뭐? 어떤 거를 해 가야해? 네 아, 네 지금 비결 Broken 아니, 그니까 예상 Independent 고춧가루 우리 남대는 지갑을 고른대 여기 와봐 여기 예쁘지 않아? 이게 이뻐? 아 이게 있다 아니야 아 형모가 이거 괜찮대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안 지워진 거 지금 안 지워진 거 지금 안 지워진 거 지금 안 지워진 거 너 또 도대체 왜 안 지워진 거 아 이게 안 지워진 거 아 이거 안 지워진 거 아 여권지 말이야 여권지 말이야 여권지 여권지 여지가 안 되리라 말이야 아 이거 치고자 아 아 구지가 엄마 사는 거야 아니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장 나무삼이랑 무슨 주기지? 어쨌든 주 하나 시켰어요 딱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참기름 됩니다. 너무 참기름 됩니다. 참기름이 돼지. 너무 참기름 같네요. 이거 뭐라고 하세요? 라면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긴가요? 간장냄새가 엄청 맛있어. 라면은 정식이 짜네요. 가장 맛있는 마찬가지. 까뜩이 얹히네요. 괜찮? 뭐야, 지금 공감해서 좋아요. 1,000개월 정도 마치게 뜨나 봐. 고맙습니다. 내 여보 정답에 다 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성경이래요. 저게 뭐가 다른 쪽이야? 네? 확실히 내가 용이 있는 방법을 고생이 시킨다. 고생이 시킨다. 고생이 시킨다. 고생이 시킨다. 고생이 시킨다. 여보 정답에 다 치는 것 같다. 여기 전대문 어딘가에서. 내가 가만히고 내가 쥐어두고 내가 멜끄리나 하고 고생이 시킨다. 그리고 내가 못 먹는 것 같다. 짝이는? 오직 짝이. 이상 과자는 안 좋잖아. 여보 짝이 네. 여보 짝이 네. 자, 카메라볼래 얘기해. 간장찌개 한번. 간장찌개? 맛있다고? 음. 음. 지금까지 목목이 아니라 꽃이에요, 꽃. 지금까지 목목이 아니라. 청양고추. 파티사. bem,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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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잖아 수영복 차라와가지고 고르고 있어요 그냥 저는 안에다가 입을 수영복은 이걸로 했어요 형광색 저는 역시 형광색을 너랑을 좋아해서 이걸로 샀어요 자 수영복을 붓는 걸로 사신다고요? 똑같은 형광색으로 커플로 사신다고요? 붓는 식이 더 나아요 아까 입어봤어야 했는데 입어보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멋지겄네요 아쉽네요 수영복은 붓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냥이다 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